정부 부처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의 감사위원 제청에 대해 임기말 인사는 신중을 기하고 새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감사원을 상대로 정권이 안기 감사위원 임명 제청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감상원도 현 정부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인수위는 전했습니다.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정권 이항기 현 시점에서 제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감사원 측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폐지 위기에 몰린 여성가족부도 인수위에 부처 현안과 윤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쟁점은 여가부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인데 부처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복수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입니다.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는 당선인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엔 윤석열 당선인이 예고 없이 들러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따라야 되고 탁지 공급도 있어야 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OBS 뉴스 최한송입니다. OBS 뉴스 최한송입니다. OBS 뉴스 최한송입니다.